4개를 따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2개를 딸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스페인 쪽을 잘 한 다음에 여기 밑에를 따고 어떻게 딸 거냐면 스페인을 이거 이어야 되고 땅 이렇게 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어서 아니면 해안가도 이렇게 막고 이거 먹고 먹을 시간 없으면 해안가만 막지 말고 막 먹지 말고 빨리 뺀 다음에 일단은 이걸 이제 반전을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얘를 섬멸시킨 다음에 맘누크 수도를 따면 되는데 지금은 일단 사보이 먼저 사보이가 리더니까 공성하다가 빠졌지 리트하냐 먼저 오케이 토오레더 불가리아는 얘들이 막아줄 거야 상인 지금 외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국지기를 찍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빨리 찍었어요 한 6년 앞서서 찍었어요 그걸로 조금 우리가 못 달린 걸 좀 맞아 달리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되나? 2300밖에 못 먹었어 열심히 해보자 융자 융자 4% 비싸 2%가 요즘 2% 금리도 비싼데 말이야 거의 2% 금리도 비싼데 5% 금리도 비싼 우리 교황은 사냥을 안 가서 다행이다 20점 조금만 더 부분 없어졌어요? 축하 축하 왜 그러지? 1헤라 스티치 스티치 1헤라 26% 됐죠? 깔끔하죠? 다행히 신데로고 왜 이렇게 많이 못 먹었냐 애들이? 그동안 내가 열심히 패줘서 그런가 봐 배를 다 없애면 되겠어 20점 조금만 더 됐어 컨스탄티노플 허벌 도시 허벌 도시 컨스탄티노플 허벌라네요 허벌라이프 다음 달이면 되겠네요 아 이제 뺏겼어요? 허벌 도시 … … … … … … … 하나 안 먹었네 됐다 뾰병 어 과학장이다 괜찮아유 박치겠쥬? 코어가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박혔쥬 아래곤한테 안 지금 내가 내 코드를 내가 박는게 지금 이득이라 안 넘기겠습니다 다시 행정해도 되겠는데 포커스 불만도 뭘 타문하건 죽으면 독립 애들이 막아주지 않을까 불가디 흐흐흐 고 어 되게 안 되네 공성 25,000 새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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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튜는 속극화가 안 돼요 9점 모자르네 아 조금 더 먹을 것 저번에 오게 크로스 어 영광 마포트 에잇 이리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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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옹 통신형량이 가득 차간다. 그리고 됐으니 한 달 먹고 쪄야 되나? 첫 번째로 어, 졌어요? 왜 졌지? 카키님 큐어 어서오세요 야 이거 15를 기다렸다가 23을 찍는 게 낫겠지? 어, 졌어요? 에티오피아가 뒤치기를 잘하고 있네요 됐어 굿코오비용 귀함 나왔네 이름은 그냥 멋대로 졌습니다 2%면 나쁘진 않은데 됐다 이제 땄네 화폐로 빼야지 뭐 잘 따네 쟤들 요새 아우 쉬운 전쟁이 없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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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밀듯이 내려오는 리투아니아의 병력 아우 뭐 음... 하지만 우리 요새는 얼마든지 있다. 얘들 그냥 요새 막 지나가고 그냥? 뭐야 이거?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로마의 대학 확장시킨다고? 긴축해야지 확장이야 흐흐흐흐흐흐 שהוא 그럴 시간이 어딨어 지금 멤버빵? 멤버 방 됐죠 23 세보병 세보병이란 뭐야 기마병 양념이 어우 굿죠 ver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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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좀 무리했다 티티티 333 램파가 없죠 1400 1400 오스트리 회전 끝 왜 점수가 왜 왜 마이세이 되지 아 에티오피아가 졌네 하이프를 사용할수 있어요 하이프도 먹기 하이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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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통. 아 힘들다.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뭐가 개중이 안 되는 거죠? 안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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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겠다 어차피 튜튼 한 번에 못 먹으면 조금 먹고 어차피 빠져야 되는데 동맹을 튜튼해서 깨면 되니까 특히 딴 애들 뭐 브랜덷? 브랜덷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미 없고 스칸디나비아 동맹 스칸디나비아 동맹 빼줘 아이 싸우면 되지 뭐 어렵나? 투튼이나 먹자 소국 하나 만들어가지고 변경극 만들면 나쁘지 않죠 오케이 야 이 쟤 알보병으로 공성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공성이 안 돼 와 이거를 간신히 이기나? 와 이걸 간신히 이기네 문제가 있는데 14% 이래서 콜이 짜증나요 달성을 해도 목표를 이거 뭐 점수가 안 올라가니까 안 좋아 그리고 한글자막 by 김치 3선 4곳에서 이제 안 지겠지, 웬만하면 회전도 좀 쎄졌네 맘룩이 해첩 이런건 없지만 해군관련 아이디어가 있지 않나요? 없네 어떻게 센거야 어디로 가냐 해군관련 아이디어 없는데 왜 이렇게 쎄 061 아 조정자도 뺏겼어요? 아 나 시벌 시벌시벌 왓더파크 아 조정자 있어야 되는데 47% 안 되잖아 어차피 석국이 안 되죠? 안 되죠? 100% 만 끊고 배상금 돈 땅 달라고 그럴텐데 빨리 아 또 다른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때 박으면 되겠다 제군 영토 바나나라고 그럴텐데 아 제군 영토 아니네? 아 단치 쪽은 아닌가 보다 다행이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빨리 장고를 써서 죽이고 그거를 생성하고 그리고 개종을 하나 남았죠 앙카라만 하면 되고 3%니까 화피로 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콘스탄티노플 빠지겠는데? 네 화피로 빼죠? 그리고 앙카라를 개종하고 프랑스가 1년 용병은 이제 난리 아 팔만이 나있네 난리지 말고 아라고는 슬슬 합병 아라고는 합병 아라고는 합병하고 요거 짜투리 요거 먹고 오케이 왈라키아 이런 애들 개종은 앙카라랑 어디면 안 됐지? 티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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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개종을 시킨다 아 빛의 등불 그분 티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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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모블브 igue어 이렇게 어렵냐 사는게 힘들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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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뺏으면 리본이야 부활할 수 있죠? 요만큼 빼봐 아까 엄청 먹어졌었는데 깨지는 바람에 도루묵 돼버렸다잉 도루묵 배가 안나와?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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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료θedar 잘 싸운다. 시에나에요? 여기도 제공용토네요. 일단 화폐로 빼고. 뭐 아닌데 하나 먹으면 되지 않을까? 어? 딱 들어갔어. 나이스 타이밍. 동맹을... 동맹을 해야 되는데? 오스티트를 때리던지. 땅을 이겨야 되는데. 일단 계좌공을 했고. 하나 남았나? 안카라. 안카라만 하면 되죠. 아련식! 아우 내 돈. 자 프랑스 휴전 끝냈는데. 좀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1시간 남았네요. 2시간 남았나? 2시간 남았나? 2시간 남았나?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초반에 막 달리지 않으면. 앞으로 WC는 좀 힘들지 않을까. 사이즈가 다 큼직큼직해. 명나라도 안 쪼개지고. 이런게 오히려 뚫기가 힘들거든. 전투가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로마만. 판도를 일단은 먹은 다음에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일단 아라고나 뺑을 걸어놨고. 대충 하다가 끝내자. 조금 버전이 좀 안정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아 통치 역량이 너무 좀. 너무. AI한테 너무 좋은데. 다 됐죠. 오케이. 상의는 더 들어온 건가? 이송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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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에서 이송. 티타. 일단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매치. 상태는. 로방스 회수하자 변경국. 브랑스. 일단 때리고 오스리랑 동맹하고 때릴까? 원가리 보스니아 보스니아 하나 때리고 먹고 있죠? 아 이거 조그만 나단아 먹고 있으니 이거 되겠냐고요 다 큰 나라밖에 없다고요 근처에는 1,000명씩 힘든데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 2,500 먹었잖아 지금 2,566에 속구까지 하면 지금 3,000 먹었거든 3,000? 3,000? 3,000? 개발도 3,000 먹었는데 지금 제육주의가 열리고 이 정도면 힘들어요 WC하기가 그거 그냥 감소가 있었으면 좀 모르겠는데 3,000? 1,700년도쯤 됐을 때가 한 얼마 있어야 됐나? 3,000? 3,000? 1,700 됐을 때가 한 못해도 한 8,000 돼야 되거든? 너무 못 먹었어 8,000? 8,000? 꼭 안 되더라도 한 8,000? 근사하긴 했어야 되는데 맘누크가 예상외로 센 바람에 쭉쭉 뚫고 나가야 되는데 못 뚫고 나갔어요 못해도 지금 인도는 먹고 있어야 되겠죠? 맘누크 묵을 아 이번 버전 어려운데 이번 버전 어렵다 힘들어 힘들어 업적이나 깨야겠어 업적 깨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WC는 힘들어요 애초에 초반부터 콜 걸리고 그래가지고 됐스 됐스 뭐 들어가자마자 42%야? 동맹 해주세요 동맹 해주세요 동맹 해주세요 동맹 해주세요 1,600 들어올 때는 조금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안 돼 안 되네요 해보니깐 메인 아니 재우지로 때릴까? 재우지로 때릴게요 일단 수도로 펄츠 펄츠 스위스 빠밤 빠밤 에옹 나두 이제 겟리를 뽑을라고 걸리가 난 것 같아 현재 왜 이렇게 모자라 뭐 안되는건 안되는거에요 커피하우스 저는 이제 노카페인 먹습니다 요즘 잠을 너무 잘 자는거였지 몰랐었어요 왜 잠을 못자는지 저는 낮에 좀 자서 그런가 항상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잘 시간 놓쳐서 그런가 했더니 커피를 마셔서 그랬던거였어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에서 제가 생각하니까 해보니까 10년간 커피를 마셨거든요 맨날 한 두잔씩 마셨는데 지금 디카페인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막 가렵고 막 이러더라구요 왜 이렇게 가렵지 이랬는데 그게 또 카페인 영향이었어 그리고 막 어지러움증이 있었고 막 이랬는데 그때 카페인 영향이었어 다 카페인 탓이었어 평판 반값 카페인 중독자였는데 거의 맨날 먹었는데 디카페인으로 이제 야 왜 114%냐 아 스패인 들어오네 뭔데 뭐 왜 들어오는데 스패인이 동맹이야 스패인도 망했어 지금 농민 반란군 막 뜨고 이랬어요 지금 일단 스패인을 먼저 빼야되겠는데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큐디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 허투루하지 않으니까 스위스 스코틀랜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방송 게임을 던지지 않아요 와 발랭군이랑 싸우고 있네 자 해군 싸기 통행권을 주시고 황금기를 터뜨리고 지휘관을 뽑고 랑시 껑땡 랑시 껑땡 스위스를 빼고 랑시 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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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동맹을 많이 했냐 요즘은 보면 사람들이 너무 커피를 습관적으로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좋다고 됐죠 포르투갈 트위니스 일단 빼주시고 다음은 포르투갈 57% 설마 따위는 에이씨 리테니션 끝 트위니스와 맘누크가 트위니스 먼저 때려야 되겠는데 한번 봐봐 봐봐 턴퍼봅 빰빰빰 빠바밤 빠바바밤 왜 124지? 흠 그 와중에 또 피고 있나 땅을? 요새는 없어요 다행히도 대충 이정도 먹으면 37점 그쵸? 랑스랑스 프랑스 랑스랑스 프랑스 다행히도 요렇게 하면 먹어야겠다 해안감은 내륙 알자는 남겨놓고 37점 일단은 맘누 골때를 주면 이번엔 맘누 이기고 끝내야지 백 두척이 됐어요 지금 백 두척이 됐어요 백 두척이 됐어요 이제 이거를 이거 열일곱 신놈 몇여간 다이 하나는 나오겠지 하나는 22% 조금 더 이건 버티면 나가요 본토에 병력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는 47% 조금 더 발라만 안 나오면 압력이나 때려야지 인기 없는 수학자 수학자가 인기가 없어 이 공개가 왜 인기가 없어 됐다 가자 이번에 이길 거야 아이씨 고우 그래도 이정도면 이길겠지 고우 칼 갈고 지금 때린다 지금 됐어 칼 갈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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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 그Men 요즘 칼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옛날에 찹쌀떡 이런 거 팔면서 칼 갈아주시는 분들 밤에 있었는데 조금 더 조금 더 아 외교 하나 없으니 불편하다 자식 못 땄어 바보 캐리바흐 못 도망가죠 킬 돼요 점멸 조금 더 조금 더 이번 전쟁은 안정적이죠 아 아까는 갑자기 싸워야 돼서 딱 준비가 되었으면 이기지 약간 준비가 안 되었을 생각대로 굿랩도 막 밀리지 않잖아 고 명병으로 먼저 갈게요 다 다음 달이면 되겠네요 뭐 뭐야 뭐야 너 왜 나와 아이씨 그건 다 했는데 아 아 병이 없었는데 아이씨 아이씨 다시 가야 되잖아 아이씨 아이씨 저거 칼 되었는지 킬 되었는지 죽여버릴라 진짜 180 은 야 프로모ン스 네가 진작에 쓰면 된 일이 없잖아 어? 안그래요? 하릅 하릅 비자야 나가려나 비자 됐다 됐다 70점 빨리 빨리 이겨 빨리 hurry up 술라 닦고 회전 이겼고 오케이 hurry hurry up 스쿼트 랜드 보통 못 빼고